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도 역시 막바지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산속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개근버섯이 역시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연건조되어 가고 있는 개근버섯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접시껄껄이 그물버섯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내내 또 이곳에서 멋진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곳에는 흰둘레 그물버섯하고 바로 옆에는 거의 흡사하게 보이지만 이 버섯은 밀버섯입니다. 밀버섯. 외대덮버섯이죠. 자, 보세요. 외대덮버섯의 특징 대와 주름살이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있죠. 대도 상당히 토실토실합니다. 올해는 이 밀버섯 보기도 상당히 어려우네요. 자, 이 옆에 흰둘레 그물버섯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죠. 흰둘레 그물버섯은 역시 그물버섯이기 때문에 밑면이 관공으로 되어 있고 외대덮버섯은 주름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또 다음 산행지로 이어갑니다. 아, 이곳에는 건강한 아메색 광대버섯하고 이미 세상을 등진 아메색 광대버섯이 보입니다. 또 밑에는 가랑색 미치광이버섯이 이제 막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랑색 미치광이버섯입니다. 물론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는 버섯들이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능이가 한참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곳에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 자기가 주인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버섯이 아직까지도 눈에 이렇게 자주 보인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지금 굴쿠버섯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자라서 한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큰 굴쿠버섯 보는 것은 만나기만 하면 대체적으로 이 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직도 아직도 낙엽 속에 이렇게 홀로 살고 있는 쌀이버섯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 시각에도 쌀이버섯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올해의 마지막 꽃송이버섯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꽃송이를 하나 만났는데 옆에는 이렇게 왕, 민달팽이가 한참을 파먹고 난 나머지 꽃송이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딱 또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자연이 주는 특혜죠. 감사합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가시 광대버섯과 비슷한 오뚜기 광대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그야말로 맹독버섯이죠. 자,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잘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채취는 하지 마셔야 되겠죠. 자, 오뚜기 광대버섯입니다. 아, 드디어 민자주방망이 즉, 가지버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가지버섯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왕성하게 나오질 않아서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데 하나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지버섯의 밑면입니다. 푸른 끈적버섯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민자주방망이 즉, 청버섯 또는 가지버섯으로 부르는 이 버섯의 모습은 현재 이렇습니다. 아, 가파르고 험한 데를 오르고 오르는데 드디어 오늘의 첫 능이를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능이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지금 능이를 만나는 순간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숨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아주 깨끗하게 솟아나오고 있는 참릉이 버섯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날짜는 2021년도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나무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버섯이 있어서 다가가 봅니다. 자, 아무래도 손등버섯 즉 송편버섯 같아요. 아, 맞습니다. 몇 년을 함께 이 나무에서 살면서 어린 유생일 때는 식용을 할 수 있는 버섯 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정도로 다가 세상을 산 버섯 이라면 그저 눈으로 구경만 하는 게 낫겠죠. 자, 대형 송편버섯 입니다. 상당히 크죠? 한뼘 반이 넘네요. 다음 산행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능이 사춘처럼 보이는 털기신 그물버섯 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버섯도 식용버섯 입니다. 지금 이 시절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버섯을 만날 수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버섯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털기신 그물버섯을 보아도 정말 반가우네요.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곳에는 아직도 이렇게 그물버섯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버섯들은 흰둘레 그물버섯 같아요. 흰둘레 그물버섯도 역시 식용버섯 입니다. 자, 보세요. 아주 맛있게 생긴 것 같으죠? 자, 민면은 현재 이렇게 관공의 모습과 함께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섯의 기둥도 상당히 굵고 아주 야무집니다. 가지버섯과 거의 흡사한 푸른 끈적 버섯 입니다. 아주 요즘 만나면은 가지버섯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가지버섯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밑면을 보면은 이렇게 주름살이 짙은 고동 색깔이 나는 것은 푸른 끈적 버섯 입니다. 물론 식용 또 하며 약용 버섯 이름이 나 있는 버섯 이죠. 여기 아주 튼실하게 생긴 이름 모를 버섯 이 있습니다. 무슨 버섯 일까요? 어우 버섯 갓은 상당히 탄탄하네요. 밑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물버섯 종류네요. 그물버섯 자, 보세요. 아, 버섯 기둥을 보니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 같아요.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네요. 어우, 상당히 큽니다. 이번 산행도 하산길에 노루궁댕이를 마주하면서 산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죠. 오늘도 여러분 즐거우셨는지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